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은 입력과 출력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보다 가치있게 만들어봅시다. 모든 프로그램은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고 그것을 출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그램의 본질입니다. 프로그램을 익힌다는 것은 입력과 처리, 그리고 출력에 대한 이론과 경험을 쌓아가는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출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이 중에서 프린트함수를 이용해 모니터에 출력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입력 쪽에서도 하나 정도는 배워야 좋지 않을까요? 이 중에서 뭘 배워볼까요? 그래요. 키보드의 입력을 받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하나의 방법을 경험하고 나면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것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본질은 다 비슷하니까요. 자, 기대되시죠? 출발합시다. 자, 보고 계신 이 화면은 6강에서의 예제입니다. 네임 변수를 세팅하고 메시지의 값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출력해주는 편지 생성기였습니다. 자, 이것을 카피해서 저는 8underbar inputunderbar output.py 파일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괜찮은데 뭐가 아쉽냐면 여기 있는 이름이 달라지면 코드를 열고 데이터를 바꿔야 돼요. 데이터가 바뀌었다고 코드가 바뀌는 거? 아, 이거 좀 멋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개선하면 될까? 실행을 할 때 프로그램이 사용자에게 이름을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인풋 괄호이고 괄호 닫고 그리고 이 안에다가 네임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게 더 자연스럽겠네요.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8underbar inputunderbar output.py 엔터 치면 와우, 네임을 물어봅니다. 대박이죠? 설마 이게 된다고? 이고잉? 하이고잉? 자, 이번에는 바스타? 하이 바스타? 와우, 장난 아니죠? 자, 이렇게 인풋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코드 하나로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칠 그 결과를 받아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인풋들은 배우지 않았지만 여기 있는 이 인풋의 어떤 다른 코드를 쓰면 우리는 파일에 있는 정보를 읽어서 인풋으로 삼을 수도 있고 또 마이크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인풋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또 여기 있는 프린트는 화면에 출력하는 건데 저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종이에 출력할 수도 있고 소리로 출력할 수도 있고 또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웹사이트에 업로드해서 출력할 수도 있겠죠. 그 가능성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소프트웨어는 이제 드디어 입력, 처리, 출력을 모두 갖춘 온전한, 완벽한, 하지만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